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빠, 왜 이렇게 다가야 하는데? 아빠, 왜 이렇게 다가야 하는데? 아 근데 빵부터 시키면 되지 콩나물에 김이 짝짝난다 와 진짜 김치 맛있겠다 김치도 맛있겠다 콩내... 장 Ты 주제, спуска 뭐 그 이유가 뭐라고 이 DDYS 내 폰이 없잖아 내 폰인데 무슨ances 안되는저든지 그 말만 하잖아 이유를 묻었지 та온이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있었호 내 폰이 없잖아. 내 폰이 없잖아. 내 폰인데 물줄인다. 내 폰이 안 된다 하든지 된다 하든지 그 말만 하자. 이제는 이유를 무슨 말이야. 아니 진짜 필요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. 태훈이가 별명을 하는 것 같아. 그냥 안 된다 하든지 태훈이는 폰이 하고 싶을 뿌이다. 그래. 그냥 된다 안 된다 맞아 우리도. 그냥 된다 안 된다 맞아 우리도. 그냥 된다. 왜 나 할까 너는 안 된다. 그냥 이렇게 안 된다. 진짜 잘 안 된다. 안 된다. 네. 기름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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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른 거 아니잖아 너무 맛있어 목줄 깻있네 이거 나 완전 배고픈데? 배고픈데 우리? 너무 배고픈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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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고픈데? 나 조금 맛만 먹거든 녹화 되고있어 그냥 조심하니까 찌우면 된다 찌우면 된다 찌우면 된다 찌우면 된다 찌우면 된다 사마자 찌우면 된다 고추 찌우면 된다 objects 소금 드레이브로 찌우면 찌우면서 참기름 찌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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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보니 내가 쓴다는 말이 맞네 일부는 내가 산다고 일부 말이지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안 사긴 거잖아 그거는 내가 사줄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활기에 아들 새 옷 사주고 어떻게 내가 옷 사는 거 코 코 코 죽으라고 뭐하러 어찌 말고 나의 흠 그건 내가 알 거 아니다 뭐가 뭐가 형아 이거 이쁘다 나는 이쁘다는 말 알 거다 이제 그냥 안 이쁜데 이쁘다 이따가 가족의 파괴 이제 착용을 하지 말도록 하자 녹화되고 있지 녹화되고 있다 도라만 사랑과 전쟁 자기 옷 다 살고 또 이제 치킨을 안 간다 아 아 아 진짜 인간은 싸우지 않게 야 엄마한테 말 안 했다니까 흐흐흫 흐흐흫 난 전체 얘기하고 알고 있어 나 전체 얘기하고 알고 있어 나 나레이션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는 우리 집에서 사람한테는 잘하는 거 같아 우리 집에서 사람한테는 잘하는 거 같아 결혼해서 얼마나 깜찍인지 안아 그러니까 차가워 아빠는 엄마가 엄마의 대려를 무시한다 아빠 원하는 대로 한다, 아빠는 아빠야 엄마는 우리 집으로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이때부터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우리 집은 먹어도 돼요 안 찍어보면 돼 불이 만들때네 맛난다, 김치 맛난다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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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, 진짜 맛있다. 나 오셀라. 맛있다. 이거 뭐. 나 지금 이거 먹고 싶더라. 진영아, 무거워. 아빠, 아빠. 달고 시원하네. 파이당은 맛없네. 특히 동식에서 산맛이 나. 정말 달인 먹어요. 고기도 달다. 아빠가 좋아하는 거. 제가 먹어. 밥지에 있는 거. рыбы 가고 out. 맛있다. 맛있다. 김치야 연기세야. 맛있다. 오, 맛있다. 왜 이렇게 있어? 맛있다. 왜 이렇게 있어.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김치 먹으라 일단 먹으라 한나 먹으라 이러면 짠맛이 더 나고 아니 그래도 김치인데 지수 яла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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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떨어져 기름은 진짜 nagyon 고춧가루 소 телеф 35% 공Product 사장님, 밥주게 부처 좀 주세요. 밥만 먼저 드려요. 고기 더 시켜 안되나? 네? 갈비 부처가 있네. 부처 맛있네. 머물래. 갈비 시킨다. 원래 갈비 아이가요, 공산갈비. 갈비. 여기를 먹지마. 엄마 먹지. 아니지, 안 돼지. 돼지라. 맛네. 돼지고기 맛있네. 돼지고기 맛있네. 빨리 맞아라. 그래가지고, 빨리 하려고 합니다. 미세요. 미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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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물어. 먹으면 된다. 나는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냄새가. 맛있다. 뭐래? 맛있다. 맛있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후추 약 1분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떼려나? 해념 해부다 해념 해부다 이게 최정까지 돼야 된다 반격도 안 나요? 나 놔두겠다 네 네 네 밥처럼 돼 이게 튀겨 있으면 있는데 밥을처럼 돼 엄마가 이렇게 웃기게 해가지고 돼가 엄마 밥이 안 좋아한다고 밥이 안 좋아한다고 밥이 안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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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으깨 고춧가루 100정원 챙겨드네 고오락 고오락 고오락에 열을 당하면 열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잡지 되는데 10만원 이상 여자 혼자 사는 잡지사 있는데 10만원 이상 되면 비싼 고오락 그 그냥 그 우리 버튼 수 있잖아 이 손님이 이렇게 터치하면 딱 떠가지고 일본으로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거 같아요. 대충 불쌍 집 한 번. 요즘 다 외로워. 네비던스 좀 불쌍데. 근데 우리 옛날 집에 기억나요? 핑크색. 그거를 그냥 불만 가하면 다 파가지고 커지는 거. 그래서. 은양 멸고를 드시고. 너무 무겁지 않아? 이러면 부정에 이렇게 빈다. 그래도. 우리 집은 가져갈 수 없다. 가져갈 거 없다. 가져갈 거 있어서 오는 거 같아. 그래. 그냥 열어먹는 거 있어. 웃을 거다 생각하고 또 오는 거. 이 집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. 이 집은 도저히 들어오면 미사 돌리고 싶었다. 진짜 가져갈 거야. 우리는 밥을 많이 사먹어서 돈이 없다. 우리 집은 가져갈 거 빅통이 밖에 없다. 빅통이 가져가면 미사하지. 가져갈 수 없어. 조금만 사래치고. 난 뭐 갖고 갔는데. 지랄 맞아서. 대고 가서 버립니다. 고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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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무서워서 죽는 것 뿐이 아니라 물기도 모인다 공격을 한다 아 비웠다 저 말고 우리 고터즈로 했었을 때 기억하세요 밥 드실 때는 하나 씻어가지고 너는 다 저렇게 와가지고 다 이해를 하는데 저쪽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 전반적으로 기름이 더 길어 어 밀고 두 개가 정말 최고량이에요 여러분도 좀 길이세요 내 혼자 먹으세요 태양이 더 잘 어울려 응 먹어도 되는거에요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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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조금만 더 끓인 지은씨 왕성에 잘 쥐아줄까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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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여행이 있어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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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유 음? 음 이거 맛있네 이거 돼지고기는 우수 다르다 갈비 난 콧물이 이렇게 놀라서 나는 이 생계살살소 마 어? 그냥 생겨살서만 맛있네 밥은 맛있다 짠 맛본다 짠 달콤 그 선화장사 고기 그거란 짠 근데 약간 맛있 영란이 선화장 영란이 선화장 아니 아니 선화장장 선화장 선화장 선화장장 진짜로 신선화장 선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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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남자가 말하는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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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ción